현준 오빠 현준 오빠 옆으로 조금만 봐줘 너무 많이 가는 조금만 조금만 뒤로 하는 거란가 조금만 뒤로 명언이다 아 좋아요 좋아요 트럼프 선생님 조금 앞으로 오셔야지 길게 나와요 너무너무 아프겠다 조금만 아니 조금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조금만 뒤로 마지막으로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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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휘자 하나 있으면 안 돼요? 지휘자 하나 있으면 안 돼요? 지휘자 쉬는 동거가 안 되게 쉬는 거 맨 밑에 꼬마인데 이렇게 해 주면 돼요 뭘 맨 밑에 꼬마인데 이렇게 해줘 하나 하나 둘 셋 пят게 둘 셋 둘 셋 아 하나 둘 셋 둘 셋 둘 셋 나를 왜 봐? 아 나를 왜 봐! 귀요리 안 버릴거야? 한전씨 안나오네? 다 입고 올 수 있는건가? 자연스럽게 고개를 내꺼야? 지금 해봐 이거 써먹어야지 내가 마지막으로 보누가 진짜 이거 지휘 하나인가? 알았어 지금 해본거야 하나도 안나오네 떨리나? 데뷔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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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모은 이유가 있었네 네이박 두개 할게 아니 안해도 돼 일단 나는 9부터 땡기기만 하면 되는걸? 너는 89부터 땡기면 돼 너무 땡기지 말게 오케이 훨씬 낫네요 네 마지막에 한참 더 찍어놔도 돼 그리고 아 뭐야 나 앞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렇잖아 진지한 당사기에 올라간거야 당사? 당사기 준비해주세요 당사 올라가주세요 올라가주세요 위엔 왜 서있어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